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수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어색해 원래 손만 나면 좀 어색하고 그런거지 우리 지영씨 알았어요 수지 매력이 철철 넘치죠 제가 매력을 보여줬는데 저를 더 싫어하실 것 같아요 몸에서 두두둑 소리가 난다 관절소리내기 네 저 어리잖아요 네 어린데 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? 연락 청춘부서 분위기가 이런거죠 원래 이런거 편집을 잘해주세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예예예